아 헤드소리 처음 하였어 아 헤드소리 처음 하였어 여러분 여러분 처치기어 73퍼면 그래도 뭐 충분히 잘해주 최상위권의 인사람이 백당이 맞는거에요 1만명이 집나요 100명 보기도 힘들어요 방송 처음 켜봐요 10명 보기도 볼까 10명 보기도 힘들어요 겐지 피 메이다운 메이다운 라인 방벽 깹니다 겐지님 구슬 밑에 겐지 내려와있어요 겐지 부주와 라인 자리야 겐지님 콩나물 라인 부주와 라인 부주와 라인 반피 자리야 자기 질도 없고요 라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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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시프트 빠졌고 자리야 자리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자리야 반피 이어 자리야 개피 자리앗다 메이 메이 E 빠졌고 아 힐한테로 간다 아 힐한테로 간다 겐지 부주와 겐지 개피 어디가 겐지 라인 부주와 그렇다 메이도 살아있는거 같은데 메이 메이 뒤에 있어요 메이 주유소 메이 주유소 메이 주유소 기라기다 방벽 좀 이따 줘 지금 방벽 좀 공격 주유소 아나님 절이 성숙이도 돼요 그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타비제이 발언하시는건 딱히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니까 나쁜인 의도로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텐데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타비제이 얘기를 계속하면 그것 때문에 그 어그로 끄시는 분들만 없으면 저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그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그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사비제이 예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아 어 안돼 제발 살려줘 아 얘 안되셨어 하나필 하나필 뒤에 하나하나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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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내가 어그로 끌게 한명 밖에 없구나 잠깐 문 닫아봐 문 닫아봐 나 내려갔어요 일부러 회의 왔다 회의 저는 하리하고 싶어 하리 아 킬 아 지금 많이 알아듣는데 아 너무 빨리 죽었다 아 그냥 나 많이 죽었고 냈었는데 메이 개피? 메이 다운? 아 아 구슬이 없어 빼따가 나세요 빼따가 나세요 아나님 뽕 몇 퍼에요? 뭐야 그냥 뭐야 여기 잔여 필 여기 잔여 필 계속 공개할 것 같던데 여기 안 맞다는데 리퍼 조심 리퍼 뒤에 리퍼 위에 있어요 리퍼 보자 리퍼 보자 아 살렸어 dma 살렸어 내가? 네 못 살렸어요 초월 초월 찹니다 초월 찹니다 킬 킬 킬 아 초월 초월 쓰고 싶은데 여러분 똥주 호시서 우리 원숭이님 뒤로 오세요 구슬 구슬 아 아 간다 간다 뭐야 밀어줘 제발 못 믿어 진다 루시 보자 메이메이메이 화물 좀 수걱도려 한 명 더 온다 리퍼 원숭이 자리야 원숭이 먼저 원숭이 보자 화물 스킬리 죽어라 죽어라 자리아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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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랄우 리퍼 원숭이 꿀잠 잔다 원숭이 조져야 원숭이 개피 메이 메이 위에 위에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여러분 초월 있습니다 메이 다운 자리아 보좌 자리아 왼쪽 자리아 보좌 원숭이님 구슬 붙여드렸어요 초월 필요하시면 바로 말하시면 바로 갑니다 자리아 저거 왼쪽이 뒤에 있는 거 두시고 자리아 필 리퍼 리퍼 위에 리퍼 왼쪽 위에 리퍼 왼쪽 위에 똥주 이거 초월 씁니다 일단은 리퍼 따라다닐게요 리퍼 궁 쓴다 리퍼 궁 쓴다 궁 쓸까 리퍼 다운 мень분마... 내 화분 한번 하나 줘 리퍼 리퍼 왼쪽 베리 serve 스킬 메릭 스킬 다 빠졌어요 자리야 이거 뭐야 저거 저거 디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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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텔레토리 님이 핵이라고요? 나 핵이야? 아니요 전판 핵 빡친다고요 전판 핵? 누구였지? 유령용인가? 기억한다 님이 저 팀이죠? 네 전 뭐 몰라 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A&D 이 사람 그냥 정신병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루시오 시킨다고 루시오 할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런데 그냥 짜증나니까 짜증을 방치낸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싸웠어요 음 음 근데 아까 던질려고 하다가 왜 나 아 전 던질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그냥 제대로 해달라고 도질나게 부탁하길래 다시 제대로 했더니 알고보니 유령용 패기구 혹시 유령용이 빌었나요? 네 1라운드 때 개못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못한다 하고 되게 하겠다 하고 아 맞아 1라운드 때 해가 아니었어 안녕 제냐타 2라운드 안녕 안녕 제냐타 반가워 제냐타 반가워 제냐타 제못해가지고 반가워 아 하기싫다 해서 반가워 제냐타 아잇 반가워 제냐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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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냐타한테 인사하고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잇 우리 제냐타 제냐타한테 인사하고 있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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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도 해봐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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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오케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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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자리야 로도그 아 겐지 만차 빠졌고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흘리는거 조심 아잇 메이밑에 겐지 부자 겐지 부자 겐지 와요 로드 그랩 겐지 만차 빠졌고 아잇 겐지 스킬 없어요 아잇 겐지 다운 메이 부자 어 메이 다운 자리야 부자 아니 살짝 빼요 저희 한명 없어요 저희 메이 없음 지금 좀 빼요 저희 살짝 빼야되요 저희 저희 메이 없음 메이 없음 우리 2층 다시 올라가요 우리 2층 다시 올라가요 겐지 보자 겐지 반사 빠졌고요 로드 그랩 빠졌고요 로드 2층 저 왔어요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로드 보자 로드 보자 로드 반피 오 아이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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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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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보라보라보라보라보라보라보라 우리 라인 살려야 돼 야 야야 아 초 끝났어? 네 초 끝났어요 탁다 개피인데 정말 아깝다 그냥 빼고 맨 마지막 구간에서 바꿔야 돼 겐지 개피 자리아 주눈쉴트 빠졌고 겐지 한 대 막아 지금 잡아 아 아 아 아 아 겐지 잡았다 겐지 잡았다 정있어 자리아 E 빠졌어요 자리 E 없음 E 비는 것도 나중에요 E 나중에 나중에 같이 같이 비비면은 두배가 다... 저 힐 없어요 저 힐 없어요 네 언제 언제 피가 없어 힐이다 피가 없어 피가 얼른 비비줘 이거 비비줘 나 못봤는데 네 비벼줘 잘 봤잖아 나 다 왔는데 빼요 깜짝이야 비벼만 했는데 비벼만 했는데 너무 아프다 죄송합니다 겐지 개피 겐지 스킬 없어요 아 반성할까요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반성하겠습니다 겐지 스킬 없어요 아 나 죽겠다 뭐야 아씨 아 우리 겐지 죽었어 아 우리 님들 조용히 해봐요 우리 싹 다 빠져 우리 너무 잘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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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랍니다 우리 라인님이 빼시랍니다 빨리 빨리 안 빼고 뭐하십니까 자요 메이디 자요 메이디 자요 메이디 자요 메이디 자요 아 씨발이네 까악 뽕 받아서 너무 아프다 겐지 혼자 있어요 겐지 다운 겐지 다운 겐지 혼자 있어요 겐지 안 끌리게 선생님 겐지 안 끌려 아니 우리 짝꿍 잘려 같이가요 저 고음악 지워드릴테니까 메이벽 빠졌어요 메이벽 없어요 가가가가가 아 안돼 안돼 똥주 뺐다 똥주 뺀 게이덱 아니아니 상대 똥주 메이 구슬 자리안이 어 자리안이 아 우리 짝꿍 잘려 다 빼요 뒤에 메이보자 다 빼요 다 빼 아 제발 같애 뒤로 그래 리폴로 바꿔주세요 엔진이 오케이 아 헤드 아니 환전하고 있네 아 이거 싸울게요 로드 뒤에 로드 오른쪽 아 왼쪽이 망했어요 자리안 궁궁 다 피 1인데 겐지 부좌 아 이거 라인이 피가 없어 로드 개피 로드 다운 메이 오른쪽 뒤에 와있는거 같은데 로드 메이있어 겐지 보자 오른쪽에 누구 있었는데 오른쪽에 메이같은 디바 꺼낼까요 오른쪽 위에 메이 약간 빠져서 막죠 디바 꺼낼 뒤에 뒤에서 막죠 약간 뒤에서 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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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라인 나오는데 아씨 예쁜 또 나 라인 꺼낼 아 초월 있어요 나 나 보여줘 메이 자리안 궁에 초월 카운터 질게요 메이 궁 아니 초월 질게요 그냥 겐지 궁과 아 맛있게 아 초월 끌려갔다 라인 보좌 겐지 보좌 아이고 메이 보좌 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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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오른쪽에 있어요 메이 왼쪽 뒤에 메이웨이웨이 뒤에 메이웨이웨이 뒤에 메이웨이웨이 메이웨이웨이 메이웨이 왼쪽 방 메이웨이웨이 가고 있어요 혼자 가면 역공당이 어 자리안이 혼자 있어요 자리안 혼자 근데 망치고 있으면 하세요 라인 망치 쓸 것 같다 홍주 총 Eve 라인 들어와 있어요 라인 다운 나이스 종이 자리안 공주 상대거 맞춰 네 상대거 상대거 여러분 수월 88% 망치 무조건 있어요 상대 망치 들어올거니까 뒤에 빠져 있을게요 제외한탄은 뒤에 빠져있습니다 리판님 궁 몇 퍼에요 금방 샀어요 리판님 궁 50퍼 찼을 것 같은데 라인온다! 라인돌진! 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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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메이스클바다 빠졌다! 라인망치 들어올구여 треб 라인 die fi 자리아부지 자리아 궁 들어올구여 ㄱㄱ 아나 수면치 빠졌고 are mfa 루시우 부주와 겐지 만사 빠졌고 한 번만 막자 나 궁있죠 겐지 왠.. 겐지 오른쪽이 아 잠시만 좀 뒤로 와요 겐지 뻥 겐지 뻥 나한테 온다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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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야 멀어 자리야 부주와 난 루시우 반피해요 일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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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하고 루시우만 잡으면 돼요 루시우 부주와 라인 피인데 상대 똥주 초월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아 못 살렸어 네이 아웃 겐지 빠가돈 먹힌 것 같은데 아 잘못 썼다 빠가돈 뻘 빠가돈 자리야 부주와 나이스 죽어요 아 드디어 이게 더 흐흫 스윙은 죽어오죠 흐흫 헐 하 흐흫 하 흐흫 흑 흑 하 하 아 이거 헤드 소리가 청하했는데 아 헤드 소리 청하했어 아 헤드 소리 청하했어 여러분 여러분 처치기어 738면 그래도 뭐 충분히 잘해줘 아 저거 똥똥 소리 진짜 찰졌는데 안 들리네 하이라이트는 진주요? 띠 거치면 받죠 나 딜메달을 못받았어